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이번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단기 선교를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나눠드렸잖아요. 단기 선교가 단순하게 그냥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다드림 청년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다드림에 드림, 꿈이라는 그 알파벳에 한자씩 한자씩 해서 키워드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섯 글자, 다섯 개가 되겠네요. 가장 먼저 그러면 D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D는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매일. 그래서 첫 번째 그럼 단기 선교, 이 비전 트립이 D-Day가 언제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할 때 많은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단기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라는 거죠. 도착해서. 보통 대부분 도착해서라고 하면 좀 더 늦고 보통 출발할 때. 아, 출발할 때. 출발할 때 공항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 시작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놓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의 D-Day는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 시작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단기 선교가 되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준비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 청년들이 단기 선교 신청서를 내고 저랑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 순간부터가 D-Day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는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이라는 키워드에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과정에서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훈련, 릴레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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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모든 시간들이 단기 선교의 과정이라는 것을 같이 팀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매일매일 뭐 해야 되냐면 선교지에 대한 중보기도. 아.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것을 여기에서부터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데일리, 매일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R. 자, 두 번째 키워드 R은요. 리조이스, 기쁨입니다. 리조이스, 기쁨. 어떤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단기 선교의 준비, 그리고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작은 순간의 기쁨도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그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감사 고백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선교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축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차 나누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그냥 단순하게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되어줘야 되죠. 함께 축제하고 그리고 그것도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이 체육적으로도 지치고 또 체육적으로 지치다 보면 영적인 다운도 되고요. 그럼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불평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분들이나 리더들은요.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단기 선교를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자는 거예요. 뭐 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게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에너지가 서로 이거는 누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채워지는 거거든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 나누기나 저희 같은 경우는 펀드레이징 할 때 보면 팀원들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청년부의 리더들도 같이 하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후원을 하고 싶은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청년들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준비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이러다 보면 정말 기뻐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과의 그 기쁨을 다 자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단기 선교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가라. 그 다음 알파벳이 E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E는 인컬리지입니다. 인컬리지?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격려라는 것은 함께 할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단기 선교에서는 이 격려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열 걸음 걸어가는 것보다 함께 한 걸음 가는 게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처럼 단기 선교가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거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격려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바라보면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기 선교하면서 격려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선, 나 자신만 보고 왜냐하면 나 자신만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내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랑 부딪히는 특히 영적 전쟁들이 단기 선교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과 창문은 같은 유리이지만 거기에 무엇이 칠해져 있느냐, 안 칠해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감하게 다 그것을 걷어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거기에서는 짝이 있어요. 짝. 짝? 짝 10년 전에 유행했던. 안 받아주시네요. 이 짝을 저는 해요. 이 짝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짝을 선정해요. 아, 그러니까 파트너를 붙여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처음 준비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제가 준비하면서 출발할 때 팀원들의 명단을 다 코팅해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매일마다 짝을 선정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큐티가 끝나고 조별로 큐티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며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짝을 뽑으면 그날은 그 지체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체하고 짝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주는 거냐면 격려? 격려해주는데 그냥 격려해주면 격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날 미션을 줘요. 어떤 미션이요?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혼자 지금 되게 굉장히 재밌으신데요. 어떤 미션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첫날 미션은 뭐였냐면 인생샷 찍어주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역하면서 내 짝에 인생샷을 찍어주는 거예요. 오,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짝의 이름 갖고 삼행시 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다 하는 거냐면 이것들을 사역하는 과정에서 계속 짝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역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내 짝을 계속 보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 한 지체를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저녁에 피드백할 때 짝길에 앉아요.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했던 짝 미션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암흑의 암흑에는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삼행시 할 때는 어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미션도 있어요. 중간에 저희가 사역하다 보면 간식도 사러 가고 쇼핑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짝이 주어지면 그 짝에게 작은 선물하기. 그러면 짝 몰래 짝 몰래 선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서 짝에게 난 이런 이런 선물을 샀어요. 하면서 이제 서프라이즈 하는 시간들도 같고. 이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 동안 내가 짝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고. 또 함께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요. 차라리 진짜 미션이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약간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다들 쳐다보시는데. 매일매일 상대가 바뀌면 약간 어떻게 같이 하루를 보내야 되지. 찌박 마음이 좀 심란한데. 그래서 그 미션이 또 오늘은 어떤 미션일까. 그렇죠.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 걱정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예를 들면 동성애 짝이 되면 좀 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성애 짝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인생샷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 느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날 투표를 해요. 그래서 베스트 커플. 그리고 베스트 짝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9박 10일이면 열흘 동안 짝을 10명의 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나는 누가 제일 나한테 기억에 남는 짝이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투표를 하게 해요. 이야 항상 이게 목표. 그렇게 돼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친구에게 또 시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또 서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 릴레이.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별건 아닌데 같이 이제 피드백 할 때 자기 짝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뭐 칭찬이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게 억지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줘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저도 거기에 끼거든요. 그런데 이 팀원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달라요. 짝수일 때는 저까지 포함해서 짝수일 때는 저도 짝 미션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홀수일 때는 저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를 칭찬하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잘생겼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청년들이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뭐 억지라는 거를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기야. 지난주에 이어서 단기 선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림이란 단어의 영문철자를 키워드로 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일단 드림, D, R, E, A, M 중에서 세 개의 키워드. D, 데일리, 매일매일. B, 아니죠. R, 리조이스, 기쁨. E, 인컬리지, 격려. 이렇게 세 단어, 키워드부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남은 키워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조제일교회의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